지금 혹시 유튜브를 통해서 내 상품을 판매할 상품이 있다 1번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또 물건이 없으신 분도 있으실 텐데 솔직히 이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물건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지금 제 물건 없이 다른 제조사분의 물건들로 유튜브를 통해서 수익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물건이 없어요 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매년 정말 많은 물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고 제가 운영을 해보다 보니까 정말 많은 광고주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핵심은 여러분들께서 유튜브를 하시면 언제든 기회가 있다 그건 제가 정말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탁으로도 가능합니다 유튜브만 하신다면 그래서 유튜브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저는 방주 대표님 채널에 이렇게 두 번 출연했었고요 한 번은 저 혼자 한 번은 이제 같이 채널을 운영하는 제 아내와 같이 출연했습니다 제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채널은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 다 리뷰를 하는 채널입니다 제가 왜 리뷰를 하는 채널이 시작했냐 저도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조회수만 바라보고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조회수에 따라서 내 수익이 많아졌다가 적어졌다가 하니까 어떤 동기부여가 생기지 않아서 포기한 채널도 두 가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유튜브를 조회수만 바라보고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가지고는 뭔가를 팔아야겠다 내 서비스나 내 물건이나 이걸 판매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아래에 있는 쓸모집이라는 채널을 23년 작년 2월에 시작을 했고 지금 위에 타조라는 채널은 전동 모빌리티 쪽으로 리뷰를 하는 채널인데 이거는 한 2, 3주 정도 됐습니다 이 채널은 원래 제가 가지고 있던 채널에서 피버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원래 있던 주제를 다 싹 다 지우고 그냥 테스트를 해본다고 이 채널에 올렸는데 이 채널에서 딱 터져버린 거예요 이렇게 저는 두 개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데이터를 켜서 제 유튜브랑 카페24를 통한 제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문 완료 내역은 이따가 보여드릴 거고요 지금 이게 제가 아내랑 같이 하고 있는 채널이고요 이제 여기에서 카페24를 통한 물건을 올려서 지금 제가 테스트를 해보고 있거든요 저도 카페24라는 것에 대한 진입 장벽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익숙한 거는 스마트 스토어 그다음에 쿠팡이잖아요 근데 유튜브를 하게 되면서 카페24라는 프로그램이 들어오고 이것 또한 내가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시장이겠다 예를 들어 이마트가 있고 홈플러스가 있고 롯데마트가 있다고 하면 또 다른 하나의 마트가 생겼다고 생각을 해서 힘을 빼고 올렸어요 여기 있는 제품들은 지금 네이버에서 누구나 다 판매하는 그런 접시들이랑 국접시 접시들인데요 정말 힘 빼고 그냥 똑같이 위탁 사이트에 있는 거를 똑같이 올렸는데도 판매가 되었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저도 신기했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정말 주문들을 하세요 위탁 상세 페이지 하나도 안 건드리고 그냥 올리기만 했는데도 내 유튜브 콘텐츠를 보고 주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이렇게 이런 제품들 지금 스마트 스토어나 다 똑같이 파시는 제품들이에요 그런데도 똑같더라도 저는 고객들이 구매하시는 거 보고 좀 놀랬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게 지금 유튜브랑 카페 입사 연동된 사이트입니다 고객들이 들어오면 이제 이런 페이지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유튜브를 통해서 뭔가 판매할 게 없다고 하시더라도 판매 중인 제품이 있다면은 무조건 카페 입사를 연결해서 올려보시기를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물건이 없다 하더라도 위탁 판매 사이트 되게 많잖아요 그냥 내 콘텐츠가 있다면은 무조건 카페 입사를 걸어서 판매를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데이터인데요 저도 전 데이터 보는 걸 잘 못하는데 이걸 보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이 유튜브 쇼츠를 통해서 노출 수가 140만 정도가 나오고 클릭 수가 6.5천이 나왔습니다 저는 굉장히 데이터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제 가게에는 들어왔는데 제 가게가 이제 잘 꾸며지지 않고 팔이 날리듯이 그냥 누구나 가지고 있는 제품들을 판매를 하니까 이런 노출 값과 클릭 수는 많았지만 판매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도 판매가 되더라 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게 다 판매 제가 좀 인증을 하고자 리스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카페24를 통한 판매 말고도 공동구매도 최근에 진행을 했었어요 공동구매는 어떻게 진행을 했냐 쇼츠로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쇼츠로 공동구매를 진행을 해도 항상 제가 할 때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될까? 될까? 하면서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제품을 했냐면은 제가 일단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리대가 좁은 주방 더 넣어버렸으면 더 포기해요 저희 집은 싱크대가 큰 대신 조리대가 좁아요 그래서 식기건조대는 싱크볼 안에 설치해서 조리공간 확보 근데 이건 설거지할 때마다 물이 너무 튀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많이 찾아보고 이 슬라이드 건조대로 바꿨어요 싱크볼 위에 설치해서 아래 공감도 확보하고 그릇은 위에 올리니 세제나 물길 걱정도 줄어요 물은 바로 싱크대로 떨어지니까 물대 걱정도 없어요 설거지 많을 땐 이렇게 분리해서 2배 남게 사용해요 국내산 304 재질이고 제품 자체에 연마제를 사용하지 않아서 야채 과일 씻어서 올려두기에도 안심 저렴이 건조대 엄청 많지만 제대로 된 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 건조대는 고건조대로 조리공간 확보하는 거 추천해요 지금 이 영상은 바로 공구를 한 영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로 공구를 하기보다는 저희는 약간의 미리 깔아놓기 한번 사전 예고를 하는 거죠 사전 예고를 통해서 우리가 다음 주쯤에 공구를 시작할 거다라는 기획을 가지고 이 쇼츠를 만들었습니다 버네로의 쇼츠 밑에 여기 보이시죠 이게 이제 여기 나오는 제품들이고 카페 입사를 연결한 제품입니다 이 쇼츠를 통해서 어떻게 했느냐 쇼츠에 이제 링크 다는 게 안 되는 거를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작년에는 링크가 걸렸어요 근데 올해부터 어느 순간 쿠팡 링크나 이런 게 다 막혔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링크를 다는 거는 못했습니다 못했지만 이제 고정 댓글로 알람 신청을 해달라고 쇼츠 고정 댓글에 남겼어요 남기니까 이렇게 공구 알림을 신청하신다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도 공구를 처음 해서 이렇게 처음 해봤는데 좀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알람 신청을 할 줄도 몰랐고 신기했어요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댓글로 프로필 링크 댓글로 몇 월 며칠 날 우리가 공구 예정입니다 라고 이제 공지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또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지워졌지만 고정 댓글에 제 업무폰 번호를 남겼어요 번호를 남겨서 주문하기 어려운 저희 할머님 나이대나 이런 분들이 위해서 전화번호도 남겼고요 전화번호도 남겨서 문자로 알람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좀 아쉬운 거는 우리가 이제 여기 기획을 할 때 마지막에 공구를 한다고 언급해도 됐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처음 시도를 하다 보니까 공구를 진행한다 말은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는 공구 예정이다 라고 말을 해주면은 또 구매할 사람은 구매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알림 신청을 합니다 라고도 하시는 분들 많았고 이제 문자로 나오신 분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로 예고편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본 진짜 공구를 하는 컨텐츠를 다시 만들어서 좁은 주방에서도 이게 똑같은 제품인데 다르게 슬라이드랙으로 요리 보조 공간처럼 활용하거나 바스켓 올려 안정적인 건조대로 활용 분리해서 2배 넓은 건조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평소 슬라이드랙만 설치해두는데 이게 정말 편해요 수시로 적은 양의 식기료 씻어서 바로 건조시키고 야채 과일도 씻어 바로 올려요 일직선 와이어 디자인으로 부식 거풍도 줄어요 길이 조절이 가능하고 설거지 통은 넓어진 아래 공간에 넣어두니까 싱크불도 더 넓게 사용 가능합니다 좁은 주방이라 공간 활용을 잘하고 싶으시다면 20기 건조대 완전 추천해요 이 컨텐츠가 정말 우리 공구 시작했다라는 알리는 컨텐츠인데 오히려 그 전에 예고한 컨텐츠에서 댓글들이 많았고 여기에서는 그렇게 댓글들이 많지 않았어요 보게 저는 좀 신기했고 이거를 통해서 유튜브랑 유튜브 쇼츠를 올리고 인스타그램, 틱톡에 다 올렸는데 가장 전환이 많았던 거는 유튜브였습니다 저는 오히려 공구 시장은 인스타 리리스에서 잘 터질 줄 알았는데 제 예상을 빗나가고 오히려 구매하신 분들은 다 거의 한 85% 정도가 유튜브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댓글에 하나하나 링크를 다 드리고 아니면 연락처를 통해서 링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오시면 커뮤니티를 활용하시면 좋아요 커뮤니티에 이렇게 한 번 더 알려드리고 미니멀한 공구 오픈 이런 식으로 해서 첫 공구를 마무리를 했고요 그 결과 이렇게 한 저희가 5일 정도 진행을 했었고 판매량이 109건이 떴고 이제 143만 천 원 정도가 매출이 났습니다 이렇게 났다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 이렇게 왼쪽에 또 문자 메시지 보시면은 다 이렇게 정말 아직까지 인터넷이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또 이렇게 활용을 해보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아내랑 하는 채널이고요 또 최근에 제가 시작한 제 채널을 보여드리겠습니다